올해 들어 영동 지역 인구가 3천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영동 8개 시군 가운데 올해 1월에 비해 인구가 늘어난 곳은 212명 늘어난 삼척시와 60명 늘어난 양양군뿐입니다. 반면 고성군은 791명이 줄어 도내에서 가장 큰 2.75%의 인구 감소율을 기록하며 2만 8천 명대로 내려앉았고, 동해시는 인구 감소율은 0.98%였지만 904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줄었습니다. 이 밖에 강릉시는 808명, 태백시 407명, 숙초시 300명, 정성군은 215명 줄었습니다.